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샘의 어드벤처2가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열화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푹푹 찌는 여름 아직도 샘의 어드벤처2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의 어드벤처2가 200만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샘의 어드벤처2 화이팅! 여기서 나가야 돼 좀 도와주실래요? 아이유, 이기광, 김원효, 아쿠아리움 탈출 대작전이 시작된다 샘의 어드벤처2 지금 바로 시원한 바다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안 보고 다른 데 놀러가면 안 돼!